고마워 친구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 열심히 하실텐데 근데 이 시간에 운동을 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뱃살 빼기에 더 효과적인 운동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과연 어떤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뱃살이 잘 빠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될까요 관련된 연구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은요 운동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여러가지 운동효과 중에서도 바로 두가지 뱃살 빼는 것 그 다음에 혈당 조절입니다 이 연구는요 2020년 11월 달에 피지올로지컬 리포트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나온 연구인데요 네덜란드 연구진에 의해서 연구된 것입니다 보면 32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그루로 나눠서 한 그룹은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운동을 어떤 걸 시켰냐면 실내 자전거 타기를 시켰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운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12주간 그러니까 약 3달간 운동을 꾸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 중에서 오전에 운동한 그룹과 오후에 운동한 그룹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두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에서 효과가 있었냐면 바로 오후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운동한 그룹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첫 번째로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슐린의 민감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 작용이 안 돼서 당뇨가 잘 생긴다는 건데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당조절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와 함께 두 번째로 공복 혈당 수치가 아주 잘 조절이 됐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체지방 감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 운동을 했을 때 저녁 식사 때 들어온 칼로리가 훨씬 더 빨리 대사가 잘 되고 빨리 소모가 잘 되게끔 만드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는 것을 빨리 좀 소화시키고 대사시키는 것은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구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인원이 너무 적죠 32명밖에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다 여성이 아니고 남성만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뱃살을 빼거나 당조절을 위해서는 오후 시간에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과거의 다른 영상에서 하루 중 언제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러한 뱃살 빼기라든가 혈당 조절이 아니고 특정 암과 관련돼서 좋은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시면 그것도 한번 꼭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운동 시간에 따라서 뱃살 빼기 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요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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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